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홈바비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. 홈바비언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? 혼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는 서비스면 누가 같이 먹으면 활만으로 밥을 같이 먹어주나요? 반찬을 팔려고 하는 거야. 집밥이 먹고 싶어 내가. 그런데 도시락이나 이런 밥 말고 집밥이 먹고 싶은 거야. 그러면 형 집에서 두부조림 같은 거를 1000원씩 사는 거야. 그리고 경훈이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 이런 걸 사는 거야. 아 가정식을 먹고 싶어. 집밥 서비스를 내가 본 것 같거든. 아 그거 아니에요. 저 예전에 옥탑방에서 나온 문제 중에 혼자 사는 사람 잠자리를 배워주는 러시아에서 있는 그것처럼 누가 이제 다 사서 차려주는 거야. 집에. 집에 와서 직접. 집에 와서 직접. 새로운 서비스예요. 아니면 우리 그때 AI 얘기하는 것처럼. 뭐 앉아 놓으면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놓으면 대화를 했네. 또 그런 건가 그러면 ASMR처럼 우리 잘 때 재워주는 ASMR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처럼 밥 먹을 때. 자 한 숟갈을 주세요. 한 숟갈을 주세요. 명사님. 먹습니다. 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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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니 토크 누가 막았지. 아 와서. 경훈이가 막았어. 아 이렇게 막는구나 서로. 아 어렵다. 혼자 살아봤을 때 그때 항상 밥 먹을 때 남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혹시 그걸 대신 버려주는 사람? 와우. 버려주는 섭섭. 아니면 그.